제가 불교 이론만 막 새로 보태는 게 엄청나요. 그래서 지금 딴 데서 비판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 불교라고 하면서 이상하다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마음대로 그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불교 경전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경전에 대해서 종교 제가 정신 공부한 걸 가지고 계속 파보고 이게 이렇게 설명했을 때 제일 자명한데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체계화하다 보면 또 기존 어른들이 얘기 잘 안 해놓은 데도 있어요. 거기를 좀 제가 또 보태고 보태고 해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면 서로 다 호환이 돼서 돌아가거든요. 각 종교를 초월해서 이 재미에 빠져서 날마다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랑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근거가 있고 제 체험이 있고 또 경전적 근거도 있고 이런 걸 가지고 버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불교 강의나 뭐 해도 제가 지금 제가 이렇게 보태가지고 불교 이론을 하나의 체계화해 놓은 게 그런 이론 안에는 소승, 대승도 다 하나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 공부할 때 오셔서 이렇게 참나 만나고 해서 아공 깨닫고 아공이 소승에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아공까지만 공부하면 소승에서 멈추는데 대승적 마음으로 아공을 공부하면 또 법공으로 이어지게 돼 있고 나아가 육바람으로 나아가게 돼서 보살이 하나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보살 만드는 게 제 소원이고 기존의 모든 종교 경전을 보살도를 지향하는 하나의 경전처럼 이렇게 설명 제가 억지로 만든 게 아닙니다. 설명하다 보니까 경전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꿰서 설명드리는 거를 제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주 아주 더 큰 게 뭔 짓을 해도 계속 그것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월화 좀 몸이 몸이 좀 심각하게 좀 안 좋았었는데 너무 무리해서 아픈 중에도 계속 또 연구가 돼요. 아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픈 중에도 또 일어나서 수신결 교정 책 이제라도 찾아서 다행이다 하고 교정 다시 좀 수정해서 보내고 또 불교 티벳 불교 경전 중에 대승보살도의 전체 체계를 써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월화 동안 계속 아무튼 보다가 아프고 아프다가 또 보고 해서 다 봤는데 재미있는 게 티벳 불교에도 답이 정확히 안 나와 있구나 왜 그러냐면 제 얘기 듣고 대승경전 보시면 육바라밀로 꿰지는데요. 그냥 대승경전 보면 육바라밀로 꿰어 있지 않아요. 군데군데 육바라밀이 등장하는 거지 그걸로 이리 간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야 계통 공부하는 분들은 티벳 쪽이 반야 중간 사상 가지고 주로 공부하는데 현상계가 무상하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초기 불교에서 연구하잖아요. 사실은 하나인데 참 이 하나인데도요. 이 하나 가지고 얼마나 다양하게 연구해 가는지 모릅니다. 이 참나의 세계고가 있고 애고의 세계가 있으면 초기 불교에서는 이거를 참나로 안 보죠. 열반으로 보되 이 애고가 무상하고 괴롭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거 하나 이거 집중적으로 파는 거거든요. 생각감, 정호감 내가 경험하는 모든 걸 관찰해 봐도 보세요. 여러분 애고는 애고가 애고의 작용이 뭐 있습니까? 애고의 작용 애고가 뭐로 나타나요? 생각감정호감이죠. 이게 이제 불교에서 오온이라고 하는데 이 불교식 표현만 알아두면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편하죠. 오온이라고 부른다. 생각감정호감을 합쳐서 그럼 생각감정호감이 우리가 경험하는 전부인데 생각감정호감 그 세 개가 들어가서 분석해 보면 무상하지 않은 게 뭐가 있고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다. 무상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거 알고 보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루 중에 지나가는 어느 생각을 붙잡고 나라고 하겠어요? 지금 나는 당연히 있어요. 나는 당연히 있는데 현상적으로 이게 내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석광훈이가 내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애고가 지금 나라고 하는 게 무상고 무화 속에 존재한다는 거죠. 문제는 고정된 나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있죠. 나라는 게 무화 속에 내가 있다는 게 이상한 말 같지만 지금 생각감정호감 안에 내가 없다는 겁니다. 이 무화라는 거는 생각감정호감 안에 나라는 게 없고 생각감정호감이 무상하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물건들이 아니더라.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나는 있는데 고정된 독립된 실체로서 나라는 개념은 날아가죠. 분명히 나는 있는데 나는 어떻게 존재해요? 무상하게 연기하면서 존재하는 겁니다. 계속 조건따라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걸 묶어서 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불교가 나를 무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온의 나라는 게 없다는 거죠. 나의 작용인 오온의 나라고 할 만한 게 하나 어느 생각 하나를 붙잡아서 나라고 할 겁니까? 나라고 할 게 없죠. 이걸 지금 같이 한번 분석해 보세요. 깨어있는 마음으로 에고의 마음으로 아무리 분석해도 에고의 마음으로는요. 이걸 분석하면 당연히 무상하죠. 현상계 에고의 마음으로도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누가 무상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피눈물 나게 괴롭죠. 세상이라는 게 어차피 우리는 다 죽고 끝나면 우리가 한 편의 영화라면요. 영화 볼 맛을 잃게 하는 내용이에요. 죄인공 다 죽고 끝나고 근데 우린 살아야 되잖아요. 이 사실들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아는데 이걸 받아들이고 지금 살고 있다고요. 사실은 하루하루 거기서 또 낙을 찾으면 살고 있어요. 이거를 아 중생이 어리석어서 그래 이렇게 단순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맞죠. 사실은 아무리 무상고 무하라도 거기서 낙을 찾고 살려는 이거 자체가 사실은 참나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아 중생은 어리석어서 그래 무상고 무하를 몰라서 그래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단순히 고등 침팬지 수준에서 현상계가 무상고 무하더라 이런 얘기 하려고 석가모니가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참나 상태에서 열반에 도달하라는 취지에서 얘기한 겁니다. 열반의 입장에서 보면 현상계가 선정의 희열 속에서 선정의 그런 희열 속에서 우리가 초연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현상계가 아 애고가 없는 건 아닌데 애고가 분명히 현상계에서 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석가모니도 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남하고 나를 구분하고 계시죠. 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나의 표현인 이 오온이라는 것들을 안에 어디에도 이것은 나다라고 할 게 없더라는 거죠. 그것들은 다 무상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초월하고 나니까 뭐만 남아요? 열반만 남죠. 열반에서 한 생각 일어나면 애고가 발생하는데 그 애고의 내용물들을 보면 나라고 할 게 또 없는 거예요. 이 모순된 상황. 그러니까 무상한데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죠. 무상한 중에 나라는 게 흘러가고 있고 인과를 짓고 받고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 무한대 어떻게 윤회하는 겁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잘못된 관점이 질문이 잘못됐어요. 석가모니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어요. 윤회하기 때문에 연기하기 때문에 나라는 게 있는 겁니다. 연기하는 방식으로 내가 있다는 게 석가모니의 답이었거든요. 고정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윤회하면서 연기하면서 변해가는 중에 나라는 게 있다. 고정된 나라는 게 있는 게 그런데 이 변해가는 나라는 것들을 놔버리고 나면 진정한 탐진치가 없는 열반의 새가 펼쳐진다. 따라서 사실상 나를 해체하려면 열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애초에 나라는 게 없으면 열반에 왜 들어갑니까? 무한대 왜 윤회합니까? 이거 황당한 소리예요. 윤회에서 벗어나야 진짜 내가 사라지는 무화를 체험하는 거죠. 이렇게 불교 이론들을 이게 애고의 안목으로 용구하다 보면 왜 이런 말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이 말을 왜 하고 있는 거죠. 무화를 얘기하고 싶으니까 무화가 힌두교 아트만 반대하려고 무화를 얘기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트만이 없다는 주장만 하겠죠. 그런데 석가모니 주장은 항상 온 안에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 주장만 하시거든요. 항상 무화를 그냥 얘기 안 하고 우리 생각감정 오감 안에 나라고 할 게 없다. 내가 나라고 여기는 것들을 분석해보면 놀랍게도 나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더라. 그런데 나는 있거든요. 나는 있는데 내가 나라고 여기는 것들을 분석하면 무상하고 괴롭고 다 연기하는 거더라. 이 오묘한 긴장을 안고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이걸 못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이 중에 하나만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무상해요. 그럼 없는 걸로 하죠.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에요. 석가모니 답은 중도라고 했어요. 자기가 상견도 단견도 없어요. 내가 없다. 내가 고정된 내가 있다. 아니면 나는 없다가 아닌 그 중간에 이 길을 자기는 걷겠다. 그래서 나는 있는데 무상한 방식으로 있다. 이걸 못 받아들이신 거죠. 석가모니 가르침이 초전법륜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이걸 이해 못 해서 아직도 무한대 뭐가 유리합니까? 이 질문이 지금도 저한테 계속 들어와요. 불자가 아닌데도 제가 이런 불교 강의 하는 것만으로도 궁금해 죽겠다는 듯이 나는 없는데 뭐가 유리하죠? 네가 유리해야지. 뭐가 유리해요. 자기가 지금 계속 하루 종일 네가 하는 게 유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밥 먹으면 저녁에 또 이거 배설해야죠. 자기가 하루 종일 지금 인과를 펼치고 있는데 내가 없다는 생각 어떻게 쉽게 잘 받아들이신지 궁금해요. 저는 그런 분들이 더 궁금해요. 내가 없다는 걸 어떻게 금방금방 받아들이세요. 제가 없는데 어떻게 살고 있죠? 이런 질문 같은 거죠. 다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런 소리가 없어요. 달라에라마도 절대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달라에라마 중간학파의 대부죠. 반야 중간학파의 대부인 달라에라마도 뭐라고 주장하느냐. 나는 있다. 세속제. 현상계에서 나는 있다. 그런데 승의제 절대적 차원에서 보면 고차원적으로 보면 나는 없다. 이 두 가지의 긴장상태가 나다. 이거예요. 고차원적으로 보면 나라는 게 없는데 현상계적으로 내가 있다. 즉 윤회하는 방식으로 에고는 존재하지만 이 에고 또한 본래 공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무화랑 이 현상계 안에서 석가모니가 생각감정호감에 날할 게 없다는 이 얘기랑 이 자체의 모든 게 텅 비어있는 공과 열반 의 세계 참나의 세계로서 무화하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두 개를 구분하셔서 그런데 이제 초창기 불교 얘기를 꺼낸 게 불교도 가만히 보세요. 다 다른 주장하고 계세요. 초기 불교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연구 정확히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오셨으면 자명한 연구를 하셔야 되고 그거 도와드리려고 제가 책을 쓰는 거고 책 다 안 읽으셔도 되니까 홍익고사 실천지심 14존만이라도 정확히 보시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거고 지혜를 얻으실 겁니다. 아공의 네 가지 진리 법공의 네 가지 진리 구공의 여섯 가지 진리 지금 티벳 불교 다 뒤져도 구공은요. 구공이라는 말만 나오지 육바람이를 갖춘 구공에 대한 얘기가 경전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체계적으로 이해해서 소화시키는 경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공의 세계에 가면 지금 한국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공은 이건 줄 알아요. 법공도 이건 줄 알아요. 구공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공, 법공의 극치 이럽니다. 육바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육바람이는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읽은 티벳 경전에서도 아공 아공은 간단해요. 오온에 오온에 나라는 게 없다. 아공입니다. 법공 오온이 원래 없다. 다 오온 얘기예요. 오온에 나라고 할 게 없다. 그러니까 이 오온을 떠나서 어떤 애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온에 오온에 지금 이건 여러분이 바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생각감정 우감에 나라고 할 요소 고정된 실체가 없다. 아공입니다. 법공 오온 자체가 없는 것 같다. 공한 것 같다. 이게 법공이에요. 구공은 그럼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구공은 육바람이를 갖춘 공이 이 얘기가 지금 나오기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요. 지금 반야 중간 사상은 여기서 끝나요. 달라라마 그쪽 계통 티벳 계통 공부는 여기서 끝나요. 이게 아공, 법공 다 깨달았냐고 초기 불교는 아공만 깨달아요. 오온에 나라는 게 없다. 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현상적으로 난 있어요. 근데 오온을 분석해보면 나라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긴장. 묘한 긴장. 나는 있는데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석해 봤을 때 나라고 할 게 없다. 고로 그런데 이게 무상고 무아니 무상고 무아를 떠나고 싶다. 무상고 무아인 이 오온이 여기에 나라고 할 게 없으니 근데 나는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서 열반에 도달하자. 그럼 여기는 진정한 무아의 세계가 펼쳐질 수 있죠. 이때부터는. 자 이게 오온은 나라고 할 게 없으니 떠나자. 열반에 들어가자. 이게 초기 불교입니다. 대승불교 중에 지금 티벳불교에서 가장 주된 교학체계의 핵심인 중간사상은요. 좀 더 나가요. 벚꽁까지 나가요. 벚꽁까지. 아공만 공부하지 말자. 벚꽁까지 공부하자. 오온의 내가 없다. 이거는 초기 불교랑 다를 게 없고 그러면 이 벚꽁 오온은 자체가 없다. 이걸 어디서 끌어오냐면 초기 불교에서 끌어와요. 거기 제법 무아라고 했잖아. 무상이라고 했잖아. 근데 석가모니가 이건 방편으로 얘기하신 거야. 무상하다. 말장난을 시작합니다. 무상하다는 마음법은 무상하다는 그 말도 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이러면 논리의 함정에 빠진다. 따라서 오류에 빠진다. 따라서 이 말도 방편인 거고 진실된 말은 오온이 무상하다는 말의 본질은 뭐냐면 오온이 본래 없다는 것이다. 라는 약간 무리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오온이 없다는 거예요. 오온이 마음의 작용이다. 참나의 작용이다. 차원이 아니에요. 중간학파는 현상계가 오온이 무상거부와 오온에 나랄 게 없다. 이거 다 그대로 받아들이되 무상하다는 말은 사실은 무상고 무하라는 말은 없다는 공하다는 말을 방편으로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본질은 충격적인 주장을 한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에는 어떤 실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는 현상적으로는 존재해요. 현상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어떤 실체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없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세뇌시키면 사고가 거기에 머뭅니다.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밥을 먹어도 안 먹은 것 같고 이제 다 이게 현상적으로는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이 친구들은 공하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실체가 없어요. 고정된 현상적으로는 나타나 있어요. 우린 그걸 경험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살 돼 현상계를 경험하면서 살 돼 본질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중간학파입니다. 유식학파는 법공에서 주장이 달라요. 법공의 유식학파는 일체가 의식의 작용이기 때문에 참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본질이 공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유식학파 쪽에 가까운 중간학파랑 좀 거리고 중간학파는 그냥 없다는 거예요. 유식학파는 일체가 참나의 작용의 정신현상이라고 펜도 지금 여러분 제가 늘 주장하는 여러분 마음속의 펜입니다. 그러니까 이 펜 또한 본래 공한 참나의 작용이다. 이렇게 나가면 유식학파나 화음종이나 대승기신론의 이런 대승사상과 통합니다. 일승종이라고 하는데 참나로 모든 걸 푸는 참나 종이랑 다 통하죠.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어려운 얘기인데 육바람이를 지금 그럼 이 중간학파에서는 육바람이를 왜 해야 되죠? 현상계는 없어요. 나도 실체가 없어요. 따지고 들어가면 현상계는 나는 존재해요. 그리고 이제 윤회도 해요. 그런데 실체가 없어요. 사실은 마음법들도 자기대로 법칙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체가 없어요. 이걸 깨닫는 게 공을 아는 거예요. 이게 보살이 공을 깨달은 거예요. 육바람이를 왜 해야 되죠? 설명이 안 되죠. 중간사상에선 육바람이를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불국토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공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난 포인트를 내가 갖고 있어야 불국토를 만들고 중생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육바람이를 익히는 거다. 중생을 돕기 위해서 방편으로 나한테 필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을 아는 걸로 사실은 진리는 더 없는데 육바람이로 내가 공덕을 쌓아 놔야 중생을 도와줄 수 있어서 육바람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밖에 제시할 수 없습니다. 좀 다른 얘기죠. 우리랑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육바람일이 참나 안에 본래 불변의 이데아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불교에서 쉽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중간학파에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유식학파에서 우리 안에 불변의 종자가 있다는 식으로 이 육바람일을 접근하지만 육바람일로 명확하게 풀어주지 않고 기본 토대가 되는 얘기들은 해주는 건 그래도 유식이나 화엄 사상 대승 사상 대승계신도 사상 가면 우리 내면에 육바람일의 종자가 있다는 얘기까지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교 안에서도 정말 다양하고 저는 그 있는 거를 드러낸 건데 그렇게 드러내다 보니까 그 기존 이 불교 이론에 빠져 있는 것들을 아무래도 보강하게 되고 육바람일을 하나로 회통을 해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설명을 계속 이렇게 제가 좀 자세하게 육바람일 위주로 자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육바람일의 이데아가 육바람일의 정자가 육바람일의 근본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불교 듣던 분은 좀 난감하다고 공을 먼저 얘기하든가 무화를 얘기하든가 해야 되는데 저기는 불교 공부한다면서 계속 우리 안에 육바람일이 들어 있다고 주장을 하려고 불교 이론 같지 않은 좀 이상한 이 얘기를 제가 동국대에 가서 출발해가지고 현재 교육받고 계신 분들한테 했을 때도 스님이 저한테 반론했어요. 불교는 선학도 없는 그런 공부 아닌가요? 경전 자세히 보고 다시 체험적으로 공부하시라고 했어요. 오해를 하고 계신 불교에 대해서 지금 이게 막 섞여버린 거예요. 불교는 현재 불교라고 그러면 무상고 무아도 좀 했다가 현상계가 다 없다고도 했다가 나도 없다고 했다가 이런 게 섞여있는 그런데 그런 얘기 휘둘리지 마시고 이 홍익보살 실천지심 14조를 제가 불교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꼭 불교 내용만은 아니지만 불교적으로 아공복공 구공 주장을 해놨으니까 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진리만 아시면 됩니다. 자나깨나 이 에고 너머의 참날을 인식하세요. 지금 이 순간 참날을 인식하셔서 에고의 세계도 정확히 자세히 알려면 참날 알아야 에고가 또 보입니다. 에고 안에서 바라보는 에고도 있겠지만 참나에서 봐야 잘 보이는 에고도 있어요. 또 더 심오한 부분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계가 내 에고가 무상고 무하다는 걸 보셨더라도 참나 차원에서 봐야 아 왜 내 에고가 무상하다고 하는지 알겠다. 참나는 영원한데 에고는 무상하다. 이제 대비해서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전에 에고가 무상하다는 막 한매친 절규랑은 좀 다릅니다. 참나에서 볼 때 아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 절대계 차원은 이공식으로 굴러가고 내 안에 두 차원이 있는데 절대계 차원은 상라 과정으로 현상계 차원은 무상고 무하로 굴러가는 구나. 요거를 자기가 우주적인 시각에서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여기서 옵니다. 자 두 가지 참나에 접속해서 참나에서 관찰할 때 옵니다. 참나에 접속이 선정이고 이 관찰은 지혜입니다. 자 선정과 지혜 이 두 가지가 일단 갖춰지면 여러분은 여기 일단 이걸로 석사하기까지 가고 박사하기는 이걸 박사하기도 영적 박사하기도 선정과 지혜로 육바람이를 탐구할 때 박사하기가 나옵니다. 선정과 지혜의 달인이 되면 석사하기까지 나와요. 선정과 지혜에 대한 훌륭한 논문을 내시면 석사하기 선정과 지혜로 바라본 육바람일의 세계 이런 논문 주제로 내시면 박사하기 아시겠습니까? 딱 연계는 연계 고시가 딱 있어요. 이렇게 해서 통과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우주적으로 여러분 안저라메다 저편에 살건 어디 살건 에고와 참나세계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우주의 한 기퉁이 먼지보다 못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주 전체를 꿰뚫어보는 안목이 생겨요. 우주 어디 가봤자 현상계 아니면 절대계입니다. 4차원 시공간 아니면 거 넘어서 있는 이 참나세계입니다. 참나세계에서 4차원 시공간 세계를 꿰뚫어보면 핵심이 딱 하나예요. 무상 새로운 신자 긍정적으로 말하면 이게 부정 불교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무상하다고 반대로 말하면 새로운 신자입니다. 동양에서는 현상계의 속성을 신 그랬어요. 날로 날로 새로워짐 좀 긍정적이죠. 무상함 약간 벌써 눈물이 맺힐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과거 것들이 무너져감이라는 의미가 좀 있고 무상함에는 새로움이라는 건 뭔가 좋은 일이 더 앞으로 나한테 찾아올 것 같고 그래서 이 무상은 새로울 신의 의미로 읽어주세요. 앞으로 혹시 무상 얘기를 하더라도 고라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지 그게 꼭 괴롭다는 것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왜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새로워짐을 내가 막을 수 없거든요. 에고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겁니다. 에고의 통제를 벗어나서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예요. 현상에. 그러다 보니까 고정된 모습을 띄고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변해야 되니까. 그냥 이 속성을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괴로운 거니까 여길 떠납시다라고 결론을 성급히 내리면 소승이 돼버리고 이건 이 전체가 사실은 사물이 없다는 거다. 라고 또 주장해버리면 중간학파의 공사상에 빠져서 일생의 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고를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를 봐도 부모는 존재하지 않는다. 학교에 가 있어도 학교는 본래 없다. 이런 진짜로 이런 심각한 분들 많아요. 불교의 전통에서 보면요. 유식학파 중에서도 무상 유식학파가 있어요. 실제 세계가 없고 지금 내가 보는 거는 꿈과 똑같이 내 마음에 나타난 것뿐이라는 무상 유식파가 있고 유상 유식파 우리가 아는 사이버 세계처럼 아니다. 객관적인 세계니까 꿈과 같더라도 객관 세계니까 조심해라 하는 유상 유식파가 있고 무상 유식파는요. 진짜 이 세계를 자체를 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불교 어떤 고승한 분은 진짜 현상계를 꿈이라고 알고 살다 가는 분도 있는 거예요. 이건 꿈이다. 밥을 먹어도 꿈 속에서 먹는 거다. 내가 꿈 속에서 이렇게 있는 거다.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게 불교예요. 지금 대충 제가 말씀드려도 소승 중간학파 유식학파 중에도 무상 유식 유상 유식 그렇죠? 거기에 이제 화음종 같은 일승종이라 그래요. 아니면 이제 제가 참나종이라고 부르는 참나를 통해 일체를 설명하는 방식 이렇게 다릅니다. 대충 설명드려도 그러면 저의 주장이 지금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기존의 모든 불교를 하나로 회통하되 육바라밀 중심으로 회통한 사상의 입장이에요. 불교 안에서도 지금 이 주장이 어떤 주장인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그 모든 전통을 육바라밀로 하나로 회통해서 각파에 자명한 부분은 취하지만 이 그림 속에서 취해질 때만 가장 자명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래서 결론은 항상 현상계는 무상 무아의 프로그램대로 돌아가지 참나의 세계는 상나 과정의 프로그램대로 돌아가지 이 정도 깨달으면 아공입니다. 이 정도 알고 현상계의 속성도 정확히 알고 참나 상태에서 자꾸 바라보다 보면요 자명한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자명하다는 건 이제 다시는 부정할 수 없게 된 정도가 자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일은 참나 상태에서 육바라밀만이 아니라 아공, 복공의 실천 지침들을 가지고 명상하시다가 한 지침씩이라도 떠올려서 그게 자명한지 참나 상태에서 계속 꼼꼼히 인가해 보는 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내 삶의 모든 경험으로 비춰볼 때 참나 51% 상태에서요 초연하고 현상계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룰 만한 어떤 정신 상태일 때 분석해 보는 거예요. 진짜로 현상계가 무상하니까 과거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지 않는 게 옳은 건지 내 뜻대로 되는 물건이 아니니까 미래에 대해서 내 뜻대로 꼭 이루어지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지 진짜로 진짜로 생각감, 조구감 하나하나 따져보면 나라고 할 게 없으니까 내 이름도 내려놓고 내가 존재할 때 더 자명해질 수 있는 건지 내 이름을 내려놓고 더 큰 참나와 하나 돼서 살아가는 게 더 옳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그게 옳은 건지 작은 나를 고집하는 게 더 큰 나를 구현하는데 방해가 된다 할 때는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씩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작은 나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작은 나를 없앨 수도 없는데 어떻게 관리하는 게 옳을 건지 그래서 이 참나 상태에서는 상라 과정한데 현상계에서는 무상고 무한가 굴러가는 현실의 명확한 구분 그래서 참나와 아공은요 한마디로 참나랑 애고 구별할 줄 아시는 아공이 참나의 세계 애고의 세계 구별할 줄 아십니다. 이게 지금 공부의 첫 단계인데 사실은 과학에서 연구하는 4차원 시공간과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다블레시오가 일단 아공의 질문입니다. 두 개의 다블레시오 참나가 4차원 시공간 시공간 있는 세계를 넘어가 있는 차원의 존재이고 이 존재가 확실히 존재함을 여러분 스스로 선정과 지혜를 통해 확증하시오. 그리고 여기 참나의 속성과 애고의 속성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저명한 체험으로 목에 칼이 들어도 이건 이겁니다. 현상계는 이런 원리로 돌아갑니다. 참나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막 답안을 미리 막 드립니다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답안을 여러분이 정말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참나 상태에서는 가능해요. 일시적이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참나 상태에서는요. 자명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애고 51%가 되죠. 다시 흐릿해져요. 그래서 꼭 그런가 다시 의문이 생겨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의문이 생겨도 당황하지 마세요. 다시 참나 상태로 돌아가면 다시 확신이 들어요. 저는 예전에 이 짓을 혼자서 계속 해봤어요. 딱 참나 상태 가면 확신이 들어요. 이건 이거지. 근데 의식이 딱 다운되잖아요. 과연 그럴까? 다시 이렇게 돼요.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다시 또 돌아가서 참나 상태라야 확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참나를 직접 체험하니까요. 왜 그러냐? 선정에 들어가면 참나랑 접속이 되잖아요. 참나는 원래 알고 있죠. 원래 그걸 뭐라고 하자면 직관이라고 해요. 참나는 직관하고 있어요. 참나가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참나는 그냥 직관하고 있어요. 선정이 이루어지면요. 참나랑 접속이 되면 여러분 직관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지혜 지혜는 분석입니다. 이 직관의 근거에서 분석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정에서 선정을 통해 직관 직관도 지혜고 사실은 분석도 지혜죠. 선정을 통해서 직관을 얻어요. 이 직관을 가지고 분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완성시켜요. 지혜는 직관과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게 선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머리가 IQ가 430이어도 자 여기 서서 IQ 430으로 연구를 한다. 4차원 시공간 안에서 4차원 시공간 너머의 세계를 연구한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IQ가 100밖에 안 되더라도 100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제가 모르고 한 얘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서 IQ가 더 낮아도 서 있는 기반이 높죠. 여러분 4차원 시공간을 이미 체험한 사람이다. 넘어선 세계를 체험한 사람이다. 머리가 안 좋아도요. 이미 명확한 답이 나와버립니다. 서 있는 기반이 달라요. 서 있는 기반이 다르면 직관이 다릅니다. 이게 중요해요. 분석할 때도 머리가 중요하긴 해요. 분석을 잘하는 사람은요. 적은 재료로도 훌륭한 답을 냅니다만 이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서 있는 기반이 너무 다르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답을 못 냅니다. 참나 체험 못한 분한테 참나에 대해서 묘사하시오. 그러면 IQ 400 넘으면 여러 책을 보고 책 한 거 쓰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차피 그거 누가 읽겠어요. 여러분 참나 체험한 사람이 그거 읽겠어요? 딱 봐도 이건 안 가본 사람이 모든 자료 짜짓기에서 쓴 책이구나. 바로 알았는데 즉 이게 뭐냐 여러분 머리가 좋고 나쁘고 떠나서 아무리 안 좋아도 참나를 체험해서 자기가 체험한 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실 수는 있잖아요. 그걸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나의 세계를 명확하게 정리해 낼 수 있습니다. 참나는 이렇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참나를 안 만났다. 그러면 직관력이 없기 때문에 서 있는 토대가 너무 낮아요. 거기서 아무리 추측을 해서 담너머를 못 보고 혼자 억칩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머리는 안 좋아도 담너머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참나 상태에 접속이 안 돼 계시면 이런 얘기들이 다 지금 무용해요. 참나 접속 안 하고 이걸 이해하시라고 그러면 이게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그래도 과거도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질이 뭔지 잘 모르니까 재행이 무상하다. 무상하다고 그렇게만 치부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애고가 무상한 거 나도 알지. 이런 식으로 안다든가 석가모니도 나한테 와서 배우라고 그래. 내가 무상함이라면 내가 치를 떤 사람이야. 내가 온몸으로 배운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체괴고. 고하면 나지. 하늘이 정말 나만 찍어서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 아주 뭐 나는 아주 하늘이 애고가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애고가요. 항상 주인공이 되기로 해요. 인생이 안 풀리잖아요. 안 풀린 사람 중에 제일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하늘이 나를 특별하게 찍어서 괴롭히고 있다. 애고가 또 만족하는 부분이에요. 하늘은 꼭 나만 의식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혼자 괜히 하늘이 나만 우주가 나만 찍어서 괴롭힌다고 하는 것도 이게 나름 또 주인공평입니다. 내가 좀 비운의 주인공인가 보다. 이렇게. 애고 노름이에요. 그러니까 애고 노름에 빠져서 이런 걸 분석하면 엉망인 답이 나와요. 그게 아니라 자연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나마저도 내려놓고 내 이름도 내려놓고 우주적 시각을 갖추고 보는 거죠. 작은 나의 소견 집착하지 말고 우주적인 시각으로 쭉 봤을 때 음 현상계가 무상고 무하로 굴러가는구만 절대계는 또 상라가정으로 존재하는구만 이 두 개가 이렇게 해서 현상계 이 두 개 어느 한 세 개도 버릴 게 없이 이 두 세 개가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이 우주가 굴러가는구만 이런 거를 여러분이 혼자 선정 상태에서 답을 내실 수 있다면 기적 아닙니까? 근데 선정 상태에서 아쉽게도 내려오면요 자기가 써는 글을 보고 놀랬 거예요. 내가 미쳤었나? 왜 이걸 맞다고 생각했지? 다시 에고가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술 취할 때 뭐 했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반대 경우인데 깨어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자기가 다시 돌아와서 모르는 거죠. 그 짓을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럼 아직 여러분께 아닌 거예요. 그때 순간만큼은 자명했는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이 짓을 계속 하다 보면 에고가 어느 날 에고마저 승인하게 돼요. 아까 그거는 깨어있을 땐 자명했죠. 근데 돌아왔을 땐 흐릿했죠. 이 정도가 제가 말한 체험적 이해 단계 분명히 체험도 있는데 아직 선명하게 납득을 못 한 단계 어느 순간만큼은 또 자명했는데 돌아서면 또 자명하지 않아지고 이 단계를 지나서 자명한 이해라고 말하는 단계는요. 그냥 에고 상태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수없이 의심하고 연구해 봤지만 다른 답이 없어. 그거 웬만하면 진리야 받아들여야 돼. 뭐 어쩔 수 없어. 이 정도 에고가 승복할 때가 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계속 연구하셔야죠. 참나 상태에서 연구하고 나오고 참나 상태에서 연구하고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명상할 때 생각 이런 연구 안 하고 명상만 즐기시면 안 돼요. 기분 뿔뿔한데 명상하자. 참나 만나면 황홀하고 평안하다. 좋다 하고 나오면 오늘 뭐 숙면 취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명상의 어떤 이 주는 평안만 누리다 나오시잖아요. 철학자는 못 돼요. 철학은 과학자처럼 연구자거든요. 연구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결론을 냈을 때 연구지. 지혜가 안 따라 붙으면 선정만 체험하시면 계속 여러분 뿅 가는 약을 계속 드시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약 기운 가시면 다시 아프고. 그렇죠? 그것도 뭐 뽕 맞으면 다시 좋고 뽕인가요?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가 좋은 약 뿅 가게 하는 약 먹으면 진통제 먹으면 좋고 나오면 다시 아프고 이제 이게 반복되는 거죠. 인생이. 그러다가 이제 답답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 이거밖에 답이 없나? 더 고차원적 답은 없나? 답이 있죠. 정확히 공식을 알아버리면 아 인생의 공식 참나의 공식 에고의 공식을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거든요. 그러려면 깨어있을 때 연구해 가지고 자명한 답을 자꾸 내시는 것이 우주 공식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이 이게 아공의 답이 나옵니다. 먼저 내 애고와 참나의 어떤 속성에 대한 명확한 구별이 나와요. 기독교인 같으면 성령이 주는 열매 있죠. 성령이 주는 열매 중에 아홉 개 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성령인 성령은 평안을 준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탐욕과 분노와 식이 질투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는 평안하다. 성령 안에서는 자명하다. 이런 근본적인 거라도 정확히 알아내셔야 돼요. 두 속성을 알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면요. 벚꽁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이 애고는 이 참나랑 어떻게 해서 유기적으로 이 우주가 굴러가는 걸까? 참나 이 애고의 세계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참나 관점에서 보면 무상고 무화와 참나의 속성과 무상고 무화의 애고의 속성을 구별한 거에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참나는 이 모든 게 사실은 참나의 작용이었다. 참나의 작용으로써 무상고 무화가 펼쳐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덩어리라는 거를 이제 껴안는 거예요. 아공에서는 구별을 했잖아요. 벚꽁에서는 다시 하나로 녹여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도 참나와 애고를 하나로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작은 삶의 애고의 어떤 생각감정 오감의 무상한 몸부림이라도 이 또한 참나의 작용이지 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보면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시각이에요. 이제 우주적인 시각을 가지고 일상에 들어와서 살아는 겁니다. 벚꽁이. 그러니까 마음법이 본래 공화다. 참나의 작용이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를 못한 경우에 잘못 빠지면 아까 같이 현상계가 아예 없다든가 현상계가 꿈이라든가 이런 황당한 논리로 빠집니다. 정확히 찾아들어오면 원래 벚꽁이 말하는 거는요.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다. 기독교식으로 말해볼게요. 일체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작품이다. 라고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이 우주를 작품으로 볼 수 있느냐가 원래 벚꽁의 핵심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꾸는 헛된 꿈이다. 라고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면서도 벚꽁을 얻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거기서 여기서 이 다음까지 가야 되니까요. 공부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벚꽁으로 그렇게 볼 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표현하고 참나가 이 우주를 놔두고 어떤 식으로 이 하나하나를 경영해서 우주를 굴리고 있을까 어떤 진리로 이 우주를 굴리고 있고 이 우주를 통해 어떤 진리를 구현하려고 하는 걸까 까지 연구해내면 육바라밀이 답이다는 것까지 알아납니다. 그러면 진선미의 결정판이죠. 육바라밀이 육바라미란에 진선미가 다 들어있어요. 진리 선함 그 조화로운 아름다움 이게 다 들어있는 게 육바라미 육바라미를 원만하게 드러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그 안에 진리가 들어있고 가장 선한 행동이 돼요. 육바라미란 육바라미를 연구할 때도 여러분이 참나 상태에서 실제로 모든 일에 부딪히면서 살아보니까 이것도 선정과 지혜로우는 석산어문까지 제가 가능하다고 했죠. 이걸 가지고 이제 현상계 여러분 이 현상계 에고의 세계에 뛰어들어서 여기도 똑같아요. 수많은 체험 영적 체험입니다. 참나 상태에서 이 현상계 모든 일들을 체험하니까 이게 영적인 체험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현상계에서 늘 겪던 일상의 체험도 영적인 체험으로 다가올 거고 그 체험을 가지고 또 똑같아요. 또 지혜로 연구해 보세요. 이거는 제가 선정의 체험이면 이거는 선정의 체험만이 아니라 이 에고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수많은 역경과 순경 속에서 희노애락의 감정과 생각 오감의 경험을 하면서 그 세계에서 참나가 육바라밀로 매 순간 어떤 추잡스러운 생각이 하나 나올 때도 거기에도 육바라밀이 어떻게 작동해서 진리로 인도하는지 슬픈 감정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서 진리로 인도할 수 진선미하게 만들 수 있는지 나의 언행 하나도 잘못될 수 있잖아요. 후회할 수 있는 언행이 나갈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육바라밀이 투입돼가지고 자명하게 바꿀 수 있는지 카르마를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문제에 들어가요. 카르마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참나 선정과 지혜가 이제 아공, 복공 정도 알 정도면 어느 정도 갖춰진 거예요. 이 선정과 지혜의 힘을 가지고 이제 방수복 같은 걸 입은 거죠. 직접 물속에 뛰어들어서 수많은 하나하나 일일이 체험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일이 연구해야 되고 일일이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면서 또 연구하고 어쩔 수가 없어요. 선정 상태에서도 아공, 복공의 진리에 대해서 일일이 연구해서 여러분 스스로 자명해 질 때까지 아무도 여러분에게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아공, 복공 진리 하나하나 따져서 자명해 질 때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자명해 지는 게 아니라 수없이 반복해서 이 선정과 지혜를 닦을 때 딱 떨어지게 자명해지는 이제 체험이 오게 되고요.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명함을 얻었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일체는 참나의 작용이지 하면서 선정에 들 수 그 생각만 붙잡아도 선정에 들어야 돼요. 에고가 그 자명한 지혜만으로도 할 말이 없어서 선정에 들고 선정에 들었을 때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지라는 걸 알고 선정에 들고 있어야 돼요. 직관하면서 선정에 들고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그렇게 갑니다. 이렇게 진짜 공부하다 보면요. 선정과 지혜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정 속에서 직관을 이미 하고 있고 건드리면 지혜가 나오고 이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정에 들고 그 안에서 또 이 진리를 직관하고 있고 이 정도만 안 거예요. 이게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줄 나는 알았다. 재강이 듣다가 오 이 놈식 말 맞네.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었군. 이제 알았습니다. 댓글에 다시면 저도 기쁘죠. 알아주신 건 기쁜데 그거는 그 순간 기분이세요. 돌아서서 또 별일 일을 겪어보고 돌아서서 바로 문턱에 발 딱 찍고 나면 또 달라져요. 이게 참나의 작용이라고 안 느껴집니다. 아빠 뒤지겠네 하지 참나의 작용으로 안 느껴집니다. 또 하늘이 나를 또 뭐 좀 하려고 그러면 하늘이 꼭 나를 이렇게 하더라. 막 별소리 다 하다가 또 정신 참나의 작용으로 한번 봐볼까 하고 또 몰라 괜찮아 하면서 또 봐보는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되는 그러다가 어느 날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을 때 수긍이 와요. 뼛속까지 이제 아궁복궁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냥 아궁복궁을 떠올려도 할 말이 없으니까 참나 상태에 들어가고 참나 상태에 있는 중에도 알고 있고 이게 오묘한 상태입니다. 이게 실제 가능해요. 그럼 이게 알았다는 거예요. 정신연구가로서 석사하게 받을 정도 했다는 증거예요. 이게 진짜 돼야 돼요. 이걸 못 가르쳐주는 영성단체들은요. 가면 일시적인 어떤 이완에만 해주는 거지 쉽게 말하면 석사 하나도 배출을 못한 그런 대학이랑 같아요. 진짜 배출이 돼야지 이게 우주적인 곳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생명체면 참나와 애고를 갖고 살아가는 생명체면 다 누구나 이 곳에 들어가서 합격했는지 못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기준이에요. 이게 자기의 실체를 알고 있는지 지금 동물도 보면 안타까운 게 저 친구는 고시 시험에 응시도 잘 못 하잖아요. 동물은 그래서 안타깝다는데 또 어떤 역물들은요. 공부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예전 어른들이 역물 죽이면 벌 받는다는 게 뭐냐면요. 도인이 원래 짐승이 아니라 도인이 이상한 얘기인데 도인이 공부 좀 하려고 동물로 태어난 경우가 있대요. 산에서 계속 도만 닦고 있는 동물이 있어요. 그걸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하는 역물이라고 하는 게요. 도 닦는 도 닦는 동물들이 있다는 설이 있으니까 동물 중에도 도 닦을 수 있다는 가설은 제가 그냥 유지하자고요. 동물은 다 도 못 닦아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가 본 적은 없으니까 말씀도 못 드리겠고 그렇다고 어떤 예전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시니까 동물 중에도 도 닦는 친구들이 있다. 동물 중에 좀 영특한 친구들이 있죠. 저거 잘하면 다음에 사람으로 오겠는데 이런 친구들 사람하고 너무 소통 잘 되고 그래 봤자 다음에 오면 또 사람인데 사람 오면 또 엄청 헤맬 텐데요. 이거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범이 돼주는 것도 되게 좋은 길입니다. 인도 환생에도 인간이 다 헤매고 있으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같이 그런데 인간들이 답을 정확히 알아버리면 우주가 동물계까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생명체를 대표해서 인간이 공부를 해서 꼭 영계고시를 합격하셔서 고신가요? 아무튼 학위를 받으세요. 석사학위 받으시면 선전과 지혜를 통해 아공복궁 정도는 확실히 아는 게 석사입니다. 영계의 석사 이게 별말 아니에요. 아공복궁 하니까 어렵지 참나와 애고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한 정도가 석사예요. 그런데 참나의 지혜와 권능으로 현상계를 바꿀 수 있느냐가 이제 박사학위의 주제입니다. 그럼 그게 육바람일이건 인위의 지혜가 뭔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로 바꿔야 돼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건 참나에서 뭔가를 끌어내가지고 현상계를 바꾸는 이 부분에 대한 논문이 박사 논문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 정도를 이미 이룬 뒤에 석사를 딴 뒤에 현상계에 뛰어들어서 온몸으로 경험해야 돼요. 별일 다 겪으면서도 육바람일로 항상 나침판을 쥐고 있으면 길 안 잃어버리죠. 육바람일에 나침판을 쥐고 항상 중도로 찾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나침판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하게 되고 이게 진짜 진리다. 이것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걸 스스로 확인하시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육바람일이다. 하나님이 인위의 지의 모양으로 생겼다.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의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알아버렸고 내가 이니에지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확신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잠깐 들었다 사라지는 것은 그 전부터 오실 텐데 이제 절대 부정할 수 없게 딱 박혀버려요. 내 마음에. 그래서 이니에지 이제 깨어있지 않아도 보시만 해도 내가 같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인욕을 하려고 해도 깨어나 버리고 그래서 육바람일 하려고 하면 깨어나 버리는 거죠. 생각을 하려고 하면 깨어나 버리고 깨어나면 좋은 생각이 나고 하듯이 육바람일만 하려고 하면 깨어나 버리고 선정에 들어가 버리고 선정에 들면 육바람일이 나오고 이게 달라요. 자 아공 정도 얻은 분이 다 깨어있으면 이분은 물어보면 무상고 무화밖에 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확실히 알고 있어요. 아공 도이는 벚꽝까지 얻은 도이는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육바람일 도이는 건드리면 육바람일이 나와버려요. 그 사람 마음에서 근데 똑같이 참나 상태에서 깨어있을 땐 다 똑같죠. 그런데 이미 지운 업이 다르기 때문에 소승 도이는 무상고 무화할 정도만 지우고 앉아있는 거기 때문에 열반과 애고만 합니다. 애고와 참나의 구별만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업은 지웠거든요. 벚꽝까지 연구한 도이는 이제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것까지 알고 깨어있는 거기 때문에 깨어있는 거 똑같아도 지운 업이 달라서 지혜의 크기가 다릅니다. 근데 대승은 지혜의 크기가 진짜 커집니다. 육바람일까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바람일까지만 알아버리면 여러분이 이제 우주적으로 도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주적으로. 그래서 이 화엄경에 그 육바람일까지 알아낸 도인들을 이제 본부의 집안을 떠나서 열애의 집안에 태어났다고 하고 이제 고귀한 자녀가 됐다. 혈육의 자녀에서 확실하게 하나님 자녀 됐다고 인정해주는 게 일지보살부터입니다. 그 전에도 다 그런 맛은 있지만 일지부터는 확실해요. 왜냐하면 육바람일이 이 진리를 알아버렸어요. 현상계를 육바람일이 경영하고 있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육바람일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까지 알아버렸어요. 예수님도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에서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을 온전히 구현하실 수 있는 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준 거예요. 뭘 보여줬겠어요. 육바람일을 보여준 거예요. 사랑할 때 사랑하고 정의로울 때 정의로울 때 지혜로울 때 지혜롭고 인욕할 때 인욕하고 성실할 때 성실하고 이걸 조화된 모습을 자기가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 나를 보라고 한 거예요. 내가 기리오 진리라고 내가 다 드러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도 성령을 갖고 있고 불성을 갖고 있지만 불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공 벗공 단계에서도 아직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불성이 끝내주는 자리인지는 아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아직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같은 성자를 보면 알아요. 성자는 육바람일들의 다 화신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부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성자를 봐야 알아요. 왜? 우리랑 똑같은 불성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업을 정화시켜서 불성을 드러냈고 우리는 우리 안에 불씨를 갖추고 있지만 업이 두터워서 빛이 밖으로 못 나오고 있거든요. 빛은 갔지만 빛 드러난 양반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형상을 온전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형상이 뭐냐는 거죠. 핵심이 사랑이죠. 사랑과 정의 그 사랑 안에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지혜롭고 정의롭고 성실하고 인내하는 사랑이죠. 깨어있는 사랑이죠. 그러면 육바람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냈다는 게 일지보살의 대단한 박사 논문이라고 제가 하는 게 박사에 비유하는 이유가 박사 나왔으면 자기가 알아서 닦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성계에서 박사 논문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냈을 때 즉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참나의 형상을 알아냈을 때 앞으로 세세생생 어느 우주에 내가 어디 있더라도 난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걸 딱 알아내야 돼요. 난 이렇게만 살면 된다는 걸 알아내면 도인입니다. 우주 어디 가도 도인이 그게 육바람이래요. 그걸 알아냈을 때 얼마나 환위에 들겠어요. 일지보살이 환위지예요. 환위에 빠져 산다고 여기 적어놓은 대로 하시면 일지보살까지 다 가실 수 있어요. 박사 논문 통과할 수 있는 핵심 팁을 제가 저희는 막 다 드려요. 오면 족보 드려요. 교수가 막 족보 나눠줘요. 나눠줘도 통과를 잘 못하거든요. 다 나눠줘서 믿고 나눠줬는데 그렇게 안다고 족보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닌 자기가 자명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하고 독대해서 연구해서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제가 아무리 자료를 들어도 자기 내면에는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찜찜찜찜찜찜찜찜 하면 안 되는데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왔을 때 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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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요. 쉽지 않겠죠. 하나님한테 인과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한테 인과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신성한테 인과를 받아야 돼요. 같은 처지에 족보 나누고 돌리고 하는 거예요. 인과 한 명이라도 더 받으시라고. 이해하시겠죠. 여기는 철학학당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다른 걸 바라고 오셨더라도 본의 아니게 철학학당에 오신 거예요. 오신 김에 석사 따고 박사 따고 박사 한 번 따보는 거 소원 아니십니까. 여기서 따실 수 있어요. 학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전공하셔서 따시기 바라는 재미있는 공부예요. 지금 전 세계 영성 공부가 잘못되어 있는 게 지혜로 귀결되지 않는 공부는요. 그건 연구가 아니에요. 체험만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가 안 된 체험은요. 죽을 때까지 체험해도 사실은 왜 체험하는지도 모릅니다. 답을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체험하고 딱 알아버려요. 누구는 한 번 체험하고 논문 쓰고 철학책 써요. 한 번 체험하고 누구는 한 번 미국 여행 갔다 와서 책을 써요. 누구는 미국을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잘 몰라요.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누구는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작은 자료로도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성의 체험들을요. 잘 살려내셔서 연구하셔서 자명한 결론을 한번 내려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도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죠. 자명한 진리가 딱 이제 확고히 서시면 그 문제들을 풀 놀라운 직관력이 나오게 돼 있고 여러분 안에서 분석력이 이 직관에 기대해서 분석하면 머리가 안 좋아도 좋은 결론을 탁탁 내요. 머리 좋은 사람보다 더 좋은 결론을 내요. 이게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머리가 밝아지셔서 위대한 철학자들 정신 연구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